40계단 청청대에 고속 시원님 말 좀 하세요 빈 한 살이 저렴스레 통장하는 판자집에 경상도 아가씨 하얘처럼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곳 고향 언제 가려나 고향길이 질 때까지 굽히 쉬는 거리에 담배 장수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 감천 근산천은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 젖는 이곳 고향 언제 가려나 Hey, 현대 장수하 타이밍 에어컨 제이언 에어컨 을 가신 지아